얼큰이 사라졌어? 파인 씨 밥 줘쌌어 얼큰이 존나 무서운데 진짜 얼큰이야 이름이? 언제 이름 지어줬대? 존나 무서웠어 더 주어수도 하나로 배 안 채워져요 어 두 개 상관치 그릇 더 주면 내가 더 만들어 줄게 그릇 다 줘 놔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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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이요 허경을 파인 요리 잘하네 호텔 조리할 거라고 호텔 조리해 상탓 있어 꼬아? 아냐아냐 좋아좋아 자갈인가 이건? 으 으에 이 소리 났는데? 웬 소리야 그거 아 파인 소리구나 아 얘네 잡으면 익힘 돼지고기죠? 뭐죠 얘 잡으면? 칼 아 진짜? 응 다가왔는데 나 아 얘네 원래 구운돼지고기 줬는데 옛날꺼인가 보네 노다지야 여기? 가자 백팍 어 당한 사람 놓칠 뻔 우리가 왔던 길을 차라리 조각돌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길 외우던지 아 길 오오오 이 새끼 역시 대학 출신이라 그런가? 이 이 새끼 뭐? 뭐 아니 형이였어? 파인애 한거야? 나 메코가 한 줄 알았는데 이 새끼야 새끼 저거 아 뭐야 누가 한거야 그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난 메코가 한 줄 알았어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난 난 길 어떻게 외우지 이 형 계속하고 있어 이건 어? 영웅 모래 괜찮은데 이거? 인테리어 이거 느려지는거야 느려지는거 아 그래? 어 느려지는거 인테리어로 느려지는거 약간 인테리어 이런거 인테리어 하는거야 이 형 twins 큰일 nay plant 큰일낲 oy 통일나벌벌 아니 저는 fils 아니 응 어 아 슬로우 야 그 영혼물에 캐면은 간마다 귀신, 귀신, 귀신 나와 패치됐어 그거 아 진짜 존나 무서워 형 어떡해? 그 그 귀신 너 때릴걸 아마 아 진짜? 아 좋됐다 너 죽일수도 있어 아 여기 버섯 많아서 참 좋아 버섯이 몸에 너무 좋아 어 맞아 형 버섯 존나 싫어하면서 아 왜 또 어그로 끌어 또 아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별로 안 모여 한 마리밖에 없어 어 킹이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쳐 도망쳐 아 일단 우리 아까 집터를 잘 구했어 아무 생각해도 지퍼가 너무 상탈지 뭐야 야 여기 되게 많은데 네더 블럭 일로와봐 아 다 썼네 너무 많아서 나 혼자 다 못 끌거 같애 뭐 뭐 뭐? 일로와봐 여기 존나 많아 뭐 어떤 블럭? 네더 블럭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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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더 블럭이 맞나? 어 왜 영어로 해? 아니 네더 석영이라 써져 있어 그냥 영어가 아니고 네더 석영이라 써져 있어 이 알겠어 알겠어 오징어 눈빨 새끼야 어허 미안 미안 너무 많아 얘 안 건들면 안 때리지 얘 오케이 안 건들면 안 때린다 어 안 되네 안 되네 어 눈 마셨어 이스키 얼큰이 소리 들렸는데? 얼큰이 존나 웃기네 얼큰이 어이씨 배경음악 왜 이렇게 세 석영 존나 많이 필요하던데 이거 엄청 많이 필요해 아까 우리가 한걸로는 그 10개밖에 안 만들어졌어 에이 10개는 구라였고 오 다 썼다 갔다와 없냐? 어 나 철클로 없어 돌고끼리 줄까? 돌고끼리 해도 할래? 갔다와야겠다 그냥 철 30개 가져와 안 죽네 죽을 일 없겠다 어그럼 안걸면 돼 어그럼 아이틴 수 있잖아 저 형 부르니 엉 뒤지기 으는 소리 봐 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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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왜 이렇게 세 오 파인 오 파인 오 파인 오 파인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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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파인 오 파인 오케이 내가 이겼다 내가 내가 대속작이다 인정 오 파인 야 떴다 뭘 떠 뭘 떠 미친새끼 얼큰이 떴어 얼큰이? 아 떴다 얼큰이 떴어? 얼큰이 한번 죽여볼까 얼큰이 죽일 수 있어 어 저 칼로 그거 날리면 반사시키면은 야구하면 돼 야구 죽이면 화약이랑 눈물 눈물로 병 제조한 다음에 마약 제조할 수 있어 마약이 아니고 그 뭐지? 눈물이면 아마 그걸걸, 스피드 효과일걸? 석영블록 4분의 1이네 4개로 만들 수 있네 이거 발광석도 그래 줄이 잘 안나오는데 야 너는 마크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네 어 재설인가 봐 재밌긴 해 나 이제 이승중 가야겠다 이승중 어 돼지 투폰들, 돼지 투폰나 빠르네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몬드 국경 가져오면 집에 갈 일이 없는데 아 그것도 그래, 다이아몬드 파야겠다 생각보니까 살짝 인정해 안 뒤져 이거 나같은 짓하면 뒤지긴 하겠지 그건 맞는데 그거 맞는데 그 얼큰이가 진짜 캐리하는거 아니면 우리 안 좋을 것 같아 어, 얼큰이가 갑자기 고쳐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 세견몰로 빌라 안 만들어진다 흐흐흫 여기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 이거 언제 다 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얼큰이 사운드인데 나 44개 있다 나 44개 있다 그 지역문 내가 옵신형 부셔버리면 우리 집 못가? 어 아니 이상한 대로 탈포해 오 스켈레톤 유 여기가 야누스 형 서버에요 별병 서버 탈출했어 별병 서버 테러하고 탈출했어 진짜야? 그래 흐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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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깅이도 똑같이 파지네 트러그깅이랑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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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가 똑같은데 흐흫 흐흫 뭔소리 흐흫 죽어 흐흫 노래도 무섭 무섭게 부르는데 흐흫 흐흫 아크형 무서워서 흐흫 지옥이라 그런지 몰라 흐흫 나 슈트 만들어줘 파인 흐흫 니가 만들어 니 철 많잖아 철로 만드는 거야? 수트를? 어 철로 만드는 거야 철에서 수 버스 그래 너도 수트 있잖아 그리고 흐흫 배고픈 거 인정 지금 현이 너 수트 입고 있잖아 근데 너 지금 수트? 어 아니 수트 만들라 수트 아 수트 아 수트 아 일로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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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로 버스 수트 만들다길래 뭐 철 짜면 나오는 줄 알았네 흐흫 흐흫 어딨어 뒤에 있잖아 뭐 ersten 나 안보여? 어? 안 보이네 나 안보여? 흐흐흥 어딨어 흐흐흪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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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Ээт 뭐야 이스끼 흐흐흫 게임 떠나 demographic 뭐야 아직도 안보여? 어허 아직도 안보여 니가 나왔다 와봐 나왔다 와봐 알 했어 왜 안보여 어 보인다 오리바리 까만 꼬부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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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쟁이 또 시작한다 난 2승에서 꾸미는 중 2승에서 살면 사는 중? 응 2승에서 살면 사는 중 나도 이제 곧 가야겠다 2승으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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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으면 죽어 형 형 죽어?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형 깝치다 죽나요 설마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거기 가자 2승으로 가야겠다 오 오 오 깜짝아 너 욕 좀 깜짝아 욕 세게 했네 그니까 원래 2욕 안 세지 좀 됐는데 아 저 엔더맨 보고 놀란 거야? 깜짝 놀랐네 어이 오기 싫다 나도 엔더맨 건들기 싫어 나 쟤 좀 쎄 따라오는 거 엔더맨 존나 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세계관에서 1대1일 것 같아 드래곤 있잖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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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밥이야 드래곤 족밥이긴 해 그거 활로 그냥 잡아 활로 안 잡아 침대로 잡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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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로 그 뭐야 침대 터지거든 설치하면 갔단? 어 그걸로 뻥 죽여야 돼 무슨 애 하이? 난 이 층 여기 여기 여기서 할게요 내 거 가져갔어? 어? 아니? 나 딱 내 거 가져갔네 비키니끼 어딨어 인테리어야 되는데 왜 미친 새끼야 맞는 말인데 나도 올라가야겠다 2층 집 지을게요 계단식으로 뭐 만들어봐 야 가끔 저 돼지 우리 2승으로 올라온다 타가지고 뭐야 이건 맥 어딨냐? 야 니 뭐냐 쏘나 니 거 어디다 둔 거냐? 그 맥콘 돌로 막 하고 있어 왜 어? 왜 돌로 해 이거 발판이야 아 돌 극혐이야 아 이 돌 안돼 이 돌 내 집에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깜짝아 오 깜짝 놀랐네 야 두 칸 있는 게 맥콘이야? 어? 그 상자 나? 다 두 칸인걸? 아니야 아니야 나 한 칸이야 맥콘 한 칸이야 아 니 한 칸이야? 잘못 적어 맥콘 집에다 이런 돌 짓지 마세요 아 돌 왜요 무슨 형이에요? 어 돌 절대 안돼요 저희 집에 이거 이거 이걸로 해요 야 이거 뭘지? 네더렉으로 해 네더렉 네더렉 은근 괜찮네 이거 색깔 네더렉? 어 이거 쉽게 네더렉 괜찮은데 네더렉 태울 수 있냐? 어? 태울 수 있어? 태울 수 있냐고? 어 왜 태워? 아 기다려봐 약간 이거 어 뭔지 알아들었어 유리 유리 개맞네 어? 되는데? 어 된다 뭐 뭐 나올지 어 뭐 나올지 존나 기대 존나 기대 어 뭐야? 궁극 중 유발 존나 기대 중 과연 과연 아 뭐야 시발 아 이걸로 아니 벽돌로 이거 뭐하면 블록 만났어 블록 만났어 아 돼 아 이거 존나 이쁜거야 존나 이쁜거야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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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잖아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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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떴다가 사라졌어 이거 던전이잖아 이거 던전이잖아 저거 던전용 그거 이거 이쁜거야 네더렉 키워 형 봐봐 해봐 해봐 만들어봐 블록 만들어봐 이거 다 구워야 구워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를 네더렉을 석탄 있는 석탄 좀 뭐? 어 이거 좀 이쁜데? 빨리 빨리 해봐 빨리 아이 그 벽 더 있어야 돼 더 구워야 돼 네더렉 더 있냐? 아 안 가져왔는데 나 네더렉 좀 많아 아니 없는데 네더렉 그냥 그만 캐 네더렉 근데 개 존나 빨리 캐져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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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어 그 지하 갔다 오기 귀찮아서 지하 거기 창고 있어 갔다 오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거 시작해볼까? 오 네 개도 네 개네 벽돌 네 개예요 그거네 비싸? 어 좀 비싸긴 하다 근데 좀 이쁘긴 해 이거야 이거 봐봐 오오 이거 뭔지 알지 개하나 이걸 다 이탱티브로 하자 그렇지 이걸 다 이탱티브로 하자 그렇지 그치 영혼모래 가져올게요 영혼모래? 영혼모래도 구울 수 있나요 설마? 어? 어 다 구워버릴거 다 구워버릴거 아 아 영혼모래 까비 이거 영혼이 있어서 안돼 이거 영혼모래를 약간 계단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아니 영혼모래 느려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벽 같은 걸로 해야돼 영혼모래 영혼모래 나중에 그냥 냅두다가 내 그 뭐있지? 그 지옥꽃 치아리 있거든? 그거 키울 수 있어 너 거기다가 이해 못하겠지? 어 일단 그 근데 그게 나중에 필요해 나 스튜어 만들어줘 스튜어 만들어줘 스튜어 만들어줘 스튜어 나 옷 좀 사고 온다 올라왔으니까 그냥 개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농장하자 야 복 복층 주택 만들자 복층 복층 저 자택 복층이 뭐야 나 몰라 그니까 약간 뚫려있는데 여기 뭐라 해야되냐 뭐라 설명해 나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 병신이야 나 알고있어 고마워 먹을 거 먹을 거 가서 구해 개새끼야 몇몇 야 니 사과 사과 케어 봐 진짜 사과? 어 맛있는 거 하나 만들어줄게 어 뭐야 뭐야? 왜? 이상한 거 있었어 어디 어디 아 나였구나 어? 내가 유리에 비친 모습이었어 오줌 오줌 컷 나 먹었고 나 스튜어 맘에 안 만들어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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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가져와봐 아니 아니 수트 먹고 싶어 나는 사과 없어 응 아 안해 안해 밑에 새끼들아 어 갑자기 왜 그래 빡쳤어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게 근데 버즈 수트 이제 우리 만들어서 먹으면 안돼 버섯도 키워야돼 여기 밑에 만들어 여기 밑에 키워 밑에 밑에 하라고? 어 동굴에 달건데 나 동굴에다가? 버섯을 왜 동굴에다 키워 그래 목장만 달아야지 아니 그 버섯 동굴에 동굴에 밖에 안 나와 에이 에이 아 니들이 해 그러면은 아 그건 싫어 흐흐흐흐흐 그 작죠 그러면은 버탄 좀 기억해 아 네더블라 좀 빡세긴 한데 이걸로 하자 근데 이쁘긴 하다 봐봐 일단 한번 만들어 봐 오이씨 오이엇 아아 아아 어 나도 아까 들어갔어 거기 야 니들 돌이 있냐 그거 주악 돌? 많아 주악 돌 줘봐 봐봐 먹을 거 줘봐 아 이거 2층 집으로 제일 좋다 이게 2층 집 상탔지 2층 집으로 딱 그걸로 이뻐보인다 뭐 불 뭐야 꺼져있었어 야 피시방이야? 흐흐흐흐흠 어 미안 미안 으흐 아 나무 뿔 났어 내가 이거 내다를 키울게 메코 어 아 근데 먹을 거 우리 급하다 아 뭐 나 먹을 거 먹고 가야 된대 내가 갈라 했는데 안 간 이유가 먹을 거 때문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나도 내다를 키워야 되는데 야 그냥 그거 가져면 안 돼 그냥? 그 동물 잡으면 안 돼 그냥? 동물이 없어 동물 주위 둘러봐 잠깐 발광석은 어디다 둘까? 발광석 딱 그 저 유리 위에 둘까 그냥? 발광석 나 주면 안 되냐? 이 벽으로 아냐 아냐 필요 없다 나랑 더 많아 간을 보자 여기 한 번 엄청 많잖아 이거 어때 메코 딱 이불 위에 어 봐봐 어딨어 너 이 벽 아 살짝쿵 살짝쿵 아쉬운 부분이 있어 살짝쿵 아쉽긴 한데 다 이어버리면 뭔가 이쁠지도 몰라 아 약간 발광석 사이에 네더블럭 끼우면? 아냐 아 그건 좀 해봐 체크로 아 이거 끼면 진짜 별로 것 같은데 발광석 기한치 않나 이거 발광석 살짝 이걸 대각선식으로 하랄까? 어 어떻게 아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아니 나 먹을 거 급하다 진짜로 지그재그 이쁘게 하다 발광석 그니까 지그재그로 하자니까 아 그 형 말한 건 지그재그 아니하냐 봐봐 뭔데 뭔데 아 뭐야 아 뭐야 뭐해 다 가져갔네 니들 꼭 해야되긴 한데 다 간 이걸로 이게 지그재그 맞나? 아이고 아니네 뭐 테트리트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구상 중 기다려봐 아니 먹을 거 줘봐 진짜로 나도 먹을 거 줘봐 나 죽겠다 진짜로 뭐야 이 새끼들 깜짝 놀랐네 우리 집 들어올라고 개새끼들 이 새끼들 봐봐 아 먹을 거 줘봐 아 잠깐만 아 이거 발광석을 어떻게 해야 뭐해 이쁠까 아 위에 썰은다 위에 썰은다 뒤에 어 뒤에 어 뭐야 아니 발광석을 엔아 엑셀 엑셀로 할까 어 그게 나을 거 같아 그런 게 뭔가 나을 거 같아 약간 벽에 박아놓자 뭔 말을 알지 이해했지 아니 알지 그거 물으면 시발 테스트 해봤어 아 이거 배고프다 근데 진짜로 현실도 배고프고 여기도 배고프다 잠깐만 이거 엔아 엑셀 할 거면 이거 좀 짜놔야되 지금 살짝 이렇게 NY 땀 짜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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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Y를 이렇게 그거 로고 있어 로고 어우 시발 뭔 로고 케이크 써져 있던 것처럼 망칠 것 같은데 나 몰라 아 너무 작아 아 지워 지워 아 지워 너무 작아 아 지워 지워 빨리 빨리 나 죽었어 아 뭐야 보다가 보다가 죽었어 아 이거 지워봐 이거 지워봐 나 이렇게 짧게 안해 더 크게 할거야 나는 니가 지워 어 난 이거 존나 크게 할거야 말 안 되게 크게 할거야 나는 뭐 발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야 여기 쵸비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쵸비야 이거 봐봐 아니 쵸비 우리 집 막 들어와 이 집이야 니네 집이야? 니네 집이야? 니네 집이야? 야 NYS 약간 입치감 있게 어 입치감 있게 어 넌 힘들겠다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생각해 하는게 안 할거 같은데 하나는 벽에 막아놓고 하나는 살짝 툭 튀어나오게 어 졸깔아야 아 일단 그건 인테리어 좀 나중에 생각하고 고기 좀 먹자 제발 어 아 난 죽어서 리셋했어 아 형 부럽다 자 자 자자 일단 자자 판자 있는 사람 판자 야 자자 일단 자자 판자 다 줄게 내가 너한테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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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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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한 세트만 주라 할거 같아 제발 고기 좀 줘. 나 고기 지금 캐러 갈 거야. 캐러 간대. 잡으러 갈 거야. 고기를 캐러 가? 어,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아, 오 씨X 피 한 칸. 아, 나 레벨 사라져. 안 돼. 죽이지 마. 나 레벨 4 사라졌어. 나 레벨 24요, 씨X. 굿만 레벨요. 이거 왜 이렇게? 어? 바닥 꾸미게. 그 바닥도 이제 살짝, 아 바닥부터 메꾸자. 아이고, 나무 싫어. 아, 바닥 상의하고 해, 상의하고. 바닥 뭘로 할래. 바닥을 석영 블록을 하자. 야, 석영 안 돼. 미쳐. 석영은 안 돼, 석영은. 나무를 이거. 바닥, 석영은. 그 너무, 그 시, 시소성이 너무 커. 아, 석영은 너무 힘든가? 석영은 다 채우기 빡세. 그것도 그래. 아, 나무집은 좀 그런, 아, 나무집 극혐해. 진짜 나도. 야, 나 돌 좀 더 줘봐. 나 돌 좀 더 줘봐. 돌, 돌, 돌. 로고 만든 거 어때, 로고. 크게 가지고, 어때? 아, 돌, 이 숨을 두 개 뭐야, 이거? 흐흫. 잠깐만. 아, 나무집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집인데. 아, 나무 바닥이야, 바보야. 아, 나무 바닥 진짜 개 싫어해. 아, 잔디 깔던가, 여기다. 아, 무조건 대리석이어야 돼. 아, 잔디 깔아, 잔디가 제일 무난하겠다, 스무스하겠다. 아, 아니면 이제 유리로 하고 유리 밑에 생각을 하자, 유리 밑에. 아, 유리충 진짜. 야, 난 유리가 좋아. 어우, 다 유리야. 다 유리 오바야, 진짜로. 아, 유리, 난 유리가 좋은데. 유리창, 유리충 너무 에반데, 근데 진짜. 다 유리 오바야, 진짜. 아, 왜? 아, 안 돼, 안 돼. 미안. 아, 일단 유리가 좋아가지고. 고기 언제. 창구를 못 말려, 유리? 뭐라는 거야? 뭐, 뭐, 뭐. 못 들었어. 왜 저래. 왜, 왜, 왜. 와, 개새끼 저거. 깜짝 놀랐네. 나 먹을 거 기다리고 있거든, 진짜로. 파인. 야, 목장 만들자. 목장, 목장부터 받아, 인피일보다. 아, 목장이 왜 급해. 인테리어 급하지. 먹을 거 고파하며. 목장으로 돼? 어. 뭐, 아니야, 먹을 건 그냥. 그니까, 한 타임 딱 잡고, 시간 잡고, 그냥 캐우면 돼. 잡아오면 돼. 고기는 그냥 많이, 그 뭐지, 많이 구해놓으면 돼. 목장 필요 없어. 파인 키우자, 파인. 말 있지 않나, 말? 말 어떻게 잡지? 말, 말 키우면 진짜 꿀잼인데. 말이 야생에 보이긴 하나? 야생 말. 언제 와 근데 파인. 뭐야, 형, 형.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중에 쟤만 보면 이제 때린다고. 화난다고. 야, 석경 블럭을 그럼 이 오는 길 계단으로 쓸까, 그냥? 아, 이거야? 아, 이거 너무 아까워. 아, 어디다 쓰게, 그럼? 씨. 뭐, 양이 너무 많은데, 여기? 양이 너무, 양이 많은데? 야, 어디다 쓰려고 그럼 이걸? 뭘. 집 질 때. 집 어디다 쟤니까, 그니까. 집 벽, 집 벽. 벽이 더 많이 들지, 미친놈아. 아니야, 다 나쁘다, 너. 벽이 쓰든 이뻐, 그게. 양이 너무, 양이 너무 많다. 잠깐만, NXL 종가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란색으로 해야지. 야, 너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참, 그건 어려워, 그건 어려워, 근데. 왜? 그 파란색 뭐 있어? 있잖아. 그거 키우기 존나 힘들잖아, 그 청광석인가 뭔가. 청광석, 다이아몬드보다 히스톤이 없는데. 아니, 그거 키우기 존나, 아, 그거. 별로, 블록만드기 존나 힘들어, 그건. 아니, 그 색깔 입히면 되지. 어, 토끼다. 아, 그래? 난 몰라. 어, 토끼 개빠라. 아, 나무집 하지마. 나무, 나무 바닥 존나 싫어해. 발에 그 가시, 찍혀. 발에 가시가 찍혀? 나무, 나무 진짜 하지마. 미라지, 레인포스? 양고기 25개 먹었다. 시바 새X야. 아니, 아니, 아니. 테스트 해보게. 아니, 좀 에반데요, 거? 어? 난, 난 여기다 테스트할게. 난 여기다가. 응. 난 날짝, 부... 부자식, 부자식으로 테스트할게. 부자. 이게 진짜 멋이야. 부자식 테스트. 부자 어때? 이런 부자 어때? 아, 근데 저거는 근데, 야. 존나 이쁘기라지. 야, 저거는 근데 그거야. 거짓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이야. 존나 이쁜데? 이걸 별로라 하네. 존나 이쁘지 않나, 이거? 레드벨벳에 딱, 아이스크림을 넣어. 아, 맛있. 이걸 별로라 한다고? 야, 양 씨 말랐다. 내가 다 잡았어. 아니, 나 한 마리 남았다. 교배하겠지. 형, 보기만 해도 웃기네. 아, 나무 하지 말라고. 테스트 해보게. 테스트. 아, 진짜 나무 진짜 하지마. 아, 나무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얼룩나무 진짜 제일 싫어, 내가. 그냥 나무다니까 얼룩나무 죽는다 싶어, 진짜. 아, 풀. 야, 나무야, 이건. 아, 풀. 뒤질래? 풀이 움직이는데? 어, 풀 찍는 거 괜찮다. 풀은, 풀은 괜찮은데? 아니, 풀은 괜찮아. 야, 거기다 나무 박아야 돼. 그, 그니까, 그 생나무. 생나무, 생나무에만 이게 안 사라져? 어. 그럼 생나무로 하자, 인테리어를. 아니야, 이거. 맞다, 이것도 안 사라질걸, 내가 알기로.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봐봐, 저거 이거 멀쩡하잖아, 이거. 미안하다. 내가 설치해놨는데, 이거. 뭐, 이거 나무잖아, 맥꼬, 병신아. 내가 갖다 붙였어, 그냥. 이거 생나무잖아, 생나무. 아니야, 키운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아니, 그니까, 이 친놈아. 풀 옆에 생나무가 있어야 풀이 안 사라진다고. 아, 그냥 닥쳐 그냥. 오키오키. 안 사라진대, 이것도 안 사라진대, 근데. 풀을 좀 더 많이 쓰자. 고기 가져왔어요, 이렇게. 어, 고기 드디어 갖고 왔네. 고기 한 시간씩 기다렸다, 진짜로. 배고파 죽겄네. 고기 드디어 왔나, 현? 이 형 양고기 왜 이렇게 좋아해? 양밖에 없어, 주위에, 근데. 양, 그거 잡아오지. 그 풀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나 그거 만들 거야, 그 빵, 밀. 그럼 유리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아, 나무 진짜. 아무리 봐도, 나. 좋은데. 아, 나 이런 집 너무, 그, 그래요. 좀 그래요. 우리 집도 이건데, 우리 지금 숙소도. 실마냐고. 야, 그 단디. 단디 구할 수 있냐? 금 단디, F4. 도현이 형 왜 그래? 못 구워? 상대한. 해? 내가 그 풀 좀 더 키울게. 무슨 풀? 풀. 아, 그 나무? 그냥 풀. 어. 나뭇잎 말하는 거야, 풀 말하는 거야. 나뭇잎. 야, 그 막 그. 혹시, 너 혹시. 너 혹시. 니 풀 캐면서 그것도 깨줄 수 있냐? 아, 싫어. 일단 싫어. 닌, 닌 먹을 거 먹고 생각하지 마라. 밭? 뻔밭. 그 뭐지. 나 밀, 밀 만들려고. 농사하려고. 농사하려고. 농사하려고, 이 새끼야. 아니 말고, 이거 지금. 나뭇잎 깨는데 존나 시원하고.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야, 너봐. 양한테 고마웠어. 양이 내 생명을 살렸어. 오. 오. 오빠, 어그로 끌어. 이거 돌은 뭐야? 뭐, 뭐하는 거야 이거? 창고야 그냥? 뭐 말하는 건. 집 들어 놓은 중인데. 아, 일단 이거 2층. 집 서부터 만들자. 1층은 약간. 카이로 벌 쐈어? 도. 나무 다 켰다. 땅에 있는 그 풀 좀 제거하면서 와줘. 땅? 씨앗 좀 와줘, 씨앗 좀. 아, 씨앗? 나 고사리 얻었어, 고사리. 가리 뭐야, 저거는. 몰라, 나도. 국 끓여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풀 지그재그 존나 그켬. 아, 혀야. 아, 잠깐만 혀야라. 혀야라. 메코 이거 봐봐. 그냥 삭제. 어허헤헤. açık оказ Nieg reportedㅎㅎ 아max. 아, 존노. 적 ND. 나 진짜, 무슨 습관. 습관이 다 왜 털로야? 어 이러rel Z samo. 체크 중이다 이.. 그러니까 저기, 거지 애들이 저런거 좋아한다니까? 체크 진짜 그렇게願 응 기다려봐, 내가 딱 알려줄게, 그렇고 체크춤 일단 이걸, 일단 이거 돌 캐자, 일단 여기, 1층 열 판을 깔자, 일단 양털 있으면 좋은데 양털 힘들어 그냥 내, 그 뭐지, 사물함 사물함, 캐비넷, 사물함 양털 줘 양을 키우자 언제 키우냐 그거 양 키우려면 밀이 필요해, 밀 뭔지 알아? 빵만 때 쓰는 거 그래 콩의 재 밀코 전새끼는 뭐야 밀을 모르고 있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캐버렸다, 몰래 윤희하는 화강암 화강암은 그건데, 그거네 화강암 나쁘지, 나쁘지, 화강 괜찮지 않아 이거? 안 구운 건데? 그냥 만든 건가 그냥 만든 건가 아니, 구운 거야, 구운 거야, 화강 구운 거야 안 구워지는데 안 구운 거라고? 아, 구워 여깄네, 그냥 만들어지네 구워야 되네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왠데? 안 되는데? 이거 구워야 돼, 화강암 바빠 이거 뭐야, 그러면, 개새끼 내가 된 건 뭐야, 이거 내가 된 건, 이거 뭐 만든 거라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만들라고 아니, 어떻게 만들라고 네? 주실래? 아니, 어떻게 만들라고 보기요, 씨X 이거 안 보여, 이거? 대화가 안 보여 아니, 뭘 어떻게 만들어, 화강암으로 이거,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안 드로이드에서 화강암을 뭐 어떻게 조종하라고 저기 있잖아, 유인한 화강암 아, 네 개? 아아! 또라이 새끼 조넥은 진짜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남은지 지우자 왜? 아니, 딱 이 두 칸만 그래, 두 칸만 하면 언밸런스 해가지고, 이뻐 아, 두 칸 좀, 씨X 기다려봐, 이거, 나 도깨 갖고 올게 왜? 와, 이 시키는 뭐야 우리 집 전나 만만한가봐 아니, 또 뭐야 몰려오는 손님인데? 아, 사과, 게이득 아, 아니 제발 크리퍼 나무 있는 사람 메커 나무 줘봐 나무 없어 아니, 이거 일단 보고 해야지, 이거 바닥을 일단, 일단 봐봐 이런 데 딱 이런 좀 좋은 거 하나씩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그냥 명풍춤이다, 명풍춤 비싼 건 하나 박아놨네 어? 괜찮지? 괜찮네 내가 이런 거 잘한다니까 까뚝, 까뚝, 까뚝 다행이네, 제네타 말고 잘하는 게 생겨서 어, 이거 귀 않네 이거 그냥, 이걸로 쭉 하자 그냥 인정? 이, 개같은 나무 좀 지우고 이걸로 도로 만들 수 있겠는데, 도로? 도로를 왜 만들까? 도로, 도로 도로를 왜 만들까? 사도, 사도 그냥 기도, 이 새끼야 그니까 풀을 딱 들어올 때만 화려하게 어, 흔들리는 거 봐, 이쁘다 이쁘다 오케이 도끼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겁나 힘드네 봐봤어? 아니 근데 그건 뭘까, 그건? 고구마 고구마 저거 만든 지 한 5일 된 거 같아 2일 된대 2일 됐어? 하이? 하이 다 먼저 와, 7시 온다며 지금 몇 시인데, 7시야? 7시 13분 일단 나무 없애는 중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왜 밑에 있어 니가 와서 봐봐 아, 메코 이거 유리나는 화감 좀 줘봐 화감이 없어 화감 어디서 봐? 어디서 만들어? 어디서 파? 여기 있는데? 어 뭐야, 다 팠네? 아, 여기 있네 화감 많아?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 겁나 많아 화감 키워 그럼 지금 나무 바다 그 갓이 한두 번 찔려본 게 아니야 이씨, 나무 바다가 있으면 안 돼 화감 어디서? 여기 있네 그치, 이게? 그치, 이게? 여기도 있네 어디 한 거야? 뭐야 너무 많은데, 화감? 어디 있는데? 근데 우리 집 어디 있어? 그냥 거기서 오른쪽 아까 받은 곳에서 뭐야 뭐야 소질린다 안녕 우와 내가 만든 거 크리퍼 색깔 다 톤 터졌어 망겜 지금 다 망겜 흠김이 없어 내 사전 일단 바닥은 아까 그걸로 통일하고 아, 이게 일할 사람 더 싫어하는데 유리 유리 더 있냐, 유리? 아, 인정이야 이거 사람 받으면 그냥 바로 만들 것 같아 어, 일할 사람 더 있어야 돼요 지금 거기 있잖아 니들 누구 많잖아 뭘 누구라 그래 좀 이따 불러야겠다 지금 아, 그래 지금 안 올걸? 니네 사람들도 사정이 있을 것 같으니 알람이 불러, 알람이 알람이 부를까? 일꾼, 일꾼은 필요하긴 해 진짜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어, 일만 시켜야 돼 일만 하는 사람 그냥 대여도 못해 대여도 못해 대여도 못해 대여도 못해 뭐해? 이런 거야, 형 아, 진짜 멋없다 이거 일정하게 하면 멋없지 안 일정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일정해 이걸 지면다고? 아! 아, 기다려봐 아, 별로다 어, 그럼 별로였어 지금 살짝 감 잡았어 야, 유리 있는 사람 없냐? 유리 키러 가야 돼? 근데 유리 없냐? 유리 진짜, 갑자기 유 아, 유는 뭐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거, 그래 이거지 동그라미 좀 많이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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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쓰이는 걸로 해야 돼 어, 이거 어때? 아니 아니구나 아까 그거잖아 어, 잠깐만 야야, 좋은 방법 있다 아, 잠깐만 아이, 아이 아, 파인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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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아, 진짜 십자가 중 잘 봐 길이, 길이 어? 여기 세 개가 있잖아 뭐, 엿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뭐 어떻게 한 건데? 이게 뭔데? 난 여기도 길이 있다는 거로 표시하는 거 뭐, 길이 세 개야, 길 없어 길이 세 개잖아 아, 이거 길 아니야, 이거 땅, 바닥 채우려고 파는 거야 아, 그래? 이거 풀이 안 사라지는데? 나무 없어도? 상사치 아, 기도 같은 데 있으면 좋은데 인정어 인정인다 아, 아이, 나 진짜 감 잡았어 불안치고 지금쯤 석양 캐고 있을 텐데 기도면 석양 한 200개 들고 갔을 텐데 들고 갔어 나왔어 원래 안 사라진데, 풀은 아, 그래? 패치됐나? 아, 이거 사라져 그, 나무, 나무에서 그니까 원래 생성된 나무에서 나무 기둥만 자르면 풀 사라져 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 안 돼 안 사라져 오오 신개방개 아, 이거 바닥 좀 해, 파, 파 봐 바닥 좀 파, 이 새끼들아 개아 새끼들아 어, 다야곱 게임이 벌써 다 쓰겠다, 이거 이제 어 으하 으악 esta 아 봐봤대 안 따는거 같은데? 언제 오냐고 배고파가지고 미친거 같은데 안 기모땠라는데? 바본거 아니야? 아나무 봐봤어요? 어 미친거네 나는 뭔가 이런 애술적인걸 좋아해 일단 이 석영바닥을 뭐라하지? 석영블럭을 안써도 되는 그런걸 만들어버렸거든 난 예술 야 석영블럭 더 줘봐 어디있어 불러? 누굴 불러? 석영블럭 개울사람 불러? 오히려 더 밥봐 밥이다 밥먹고 할거냐? 아니면 뭐냐? 밥먹으면서 해야지 맘에 들어 그걸 물어본거부터 일단 나의 실례를 잃었어 형은 난 너를 시험해본거야 한번 시험해본거야? 네가 만약에 가서 먹고 해야지 않으면 난 너를 배신했을거 실망했을거 인정이지? 인정해 개새끼들아 어 엔도맨 어 엔도맨 어 엔도맨 이거 어때 이거 이런거 애술 쌍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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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쌍퍼큐 쌍퍼큐 몇코 봐봐 왼쪽 봐봐 뒤에 봐봐 몇코 왜에 쌍퍼큐 아아 아 아 이런게 이쁜거라니까 아 미친 쓰레기 나한테 죽지마 똥꼬자씨더라 뭐야 이 물은 나무를 물로 표현했어 오하 어때중 이 상타치 진짜 이게 상타치 오 이런걸 어 이 endured 이건 살짝 감동 진짜로 구난치고 감동인데 진짜 ambassadors 올라와 한대 vér행 meeting rate 이건 좀 멋있었다 인정해야되는데 일단 이렇게pent 쓰자 이게 쌍파큐로 쌍파큐로 끝났어 해결을 받았어 이게 뽀큐를 좋아해 됐다 나 위에가서 이제 그 네더 블럭 아 네더 블럭도 이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아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수급자가 필요해 수급자 노동자가 필요해 노동자 지금쯤 딱 나 왔어 하면서 네더 블럭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진짜로 그런 거 있어 또? 다음은 뭐야 다음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맞아 은근히 있어 치즈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어 진성 따까리 정신인가? 그거 어딨냐?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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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일로와 양고기 양고기 오씨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양고기 다 내가 가져온 거야 저 거란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거 물을 흐르는 식으로 하자 흐르는 더 이거 유리를 더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어 물로 그 에너엑셀을 표현할까? 어 그건 너무 귀찮아 유리를 더 하고 물을 한 세 줄로 하자 물 세 줄 물 세 줄 딱 하고 오케이 물 세 줄 괜찮지 야 선조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 야 카레피 오는데 어 아싸 따까리 한 명 온다 일단 밥 좀 갖고 오자 배고프다 야 내가 시킬 수 있어 나는 그 권한이 있어 설마 나는 권한이 있어 나는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인정 내가 화해는 해줬는데 이걸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통해가지고 내 옆에 내 옆에 둬도 되지? 내 전용 구애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와 아나모 아나모 또 트롤 한다고요? 와 아나모 진짜 그러기 아나모 뭐 먹어 대리아키 치킨 먹는다고? 대리아키 치킨 먹는다고? 대리아키 치킨 먹는다고? 아 이거 이런 거 비슷해 나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먹을 거야? 야 쫀아 어? 밥 뭐야? 안돼 쫀아 밥 뭐야? 아 이거 차서 극혐인데 먹어봐 이거 고기 아이가? 으음 봐봐 쟤네들 밥 처먹으러 왔는데요 이것도 존나 맛있는데 이게 존나 맛있는데 이게 존나 맛있는데 아 이게 존나 맛있는데 누구만 울고있어요 밥 뭐냐? 맛있는 거야? 일단 잠깐만 나 크래피 데려올게 디코 일대일 하고 있으면서 어 그래 여보세요 어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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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 아 뭐지? 아 형 설명이 좀 귀찮은데 이건 알려줘 아 진짜 할까 말거야 어? 아 일단 인증해 마크 들어와 뭘 인증해 마크 어제 샀잖아 아 일단 마크 들어와 기다려봐 게임을 시작했다는 걸 인증해 근데 이거 그래픽 이렇게 하고 싶다고? 으음 뭐 만들어? 우리 집 만들지 어제 그 집 어디 갔어? 어제 그 집 어제 그 집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아예 다른 월드야 지금 나 어제 그 집 너무 좋았는데 안돼 안돼 거기 다른 월드야 나 그 집 아니면 안해 아 거기 못가 아 나 그 집 아니면 안해 아 가고 싶어도 못가 이제 아 나 그 집 아니면 안하는데 안 할래 아 재미없어 여기 다른 월드야 아예 아니 그 집 어디 갔냐고 아 그 집 버려 잊어 잊어 그냥 잊어 와봐 아니 ㅅㅂ 뭐 뭐 어딘데 그냥 진째말이로 진째말이로 어제 샀잖아 다른 월드야 다른 월드 샀잖아 어제는 종료리 형 월드인데 지금은 야누스 형 월드야 오 야누스 형 월드 주나형 야 밥머냐 밥 맛있는거 아니 너한테 물어본거 아닌데 밥머냐 밥머냐 오케이 왜 어 어 어 주나형 초대해야돼 아 주나형은이란다 카레페 초대해야돼서 어허이 어 주나형 어디서 에 뭐에요 왜 오늘 밥 맛있다 아 뭐해 안들어오고 아니 아 초대 안하고 그리와봐 쩝쩝 오반데 근데 몇시간동안 했어 뭐 야 3시간? 뭐 얼마 안했네 아 그래픽 뭔지 알려줘 그럼 딱 떼겠구만 아 맞다 다 됐다 아잉 뭔소리야 뭐가 아 쟤가 화면 구경하지마봐 소리까지 구경된다 씨발 말이야? 쟤가 없어? 뭐야 됐다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래 어 쟤가 기다려봐 쟤가 어 준비 들어왔다 또 아 이거다 일단 이거 이거 들어가고 쟤 역시 어디갔어? 쟤가 아 뭐어 쟤가 들어가봐 니코 일단 들어갔어 다 다운받아? 일단 3개 다운받고 싹 다? 응 쟤 EX이 뭐야 세상한데 다 다운받았어 다운받고 그 알려줄게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대 아 뭐 내 컴퓨터 아닌데 뭐 응 그치 내 컴퓨터 아닌데 뭐 어떡하라고 일단 다운을 하면은 짱나면 또 사주겠지 어 하면은 그 4G라고 있어 4G 어 마인클리프트 끄고 해야돼? 어 마인클리프트 일단 그 다음에 끄고 그걸 실행해 그리고 그냥 계속 엔터 누르면서 다운해봐 4G 1점 1 2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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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거 다운해 자바를 다운받았는데 잡아 다운 안 했었어? 어 다운해놔 빨리 밥 먹고 있을게 설치 된건가? 팍 이즈 안 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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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됐다 á 동현아 왠 국사 우선 maz 왜 쳇 ㅅ imagined 왕 개조제인데? 개망했어. 누가 봐도 이제 스크림 잡혔다고 가겠지. 꺼져 그냥. 개망했어. 그래서 뭐해 세 번째 거 이거 뭐해? 인스톨 클라이언트 서버 뭐해? 아 그냥 이 형 댓글 보면은 저 글에서 꿈의 나라라고 어떤 애가 설명 존나 잘 해놨거든? 꿈의 나라. 개말 그냥 듣고 하면 그냥 바로 돼 거의. 댓글에 있어? 댓글. 자. 꿈의 나라 오우야. 댓글 봤지? 기다려봐. 걔가 서명 진짜 존나 잘 해놨어.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뭘 다운로드하는 거야? 그냥 봐봐 그냥. 그 꿈의 나라 거. 몰라 우선 하는 쪽. 일단 오늘은 엄청 멋진 집을 만들 것 같아. 어제 집이 진짜 레전드였는데. 아니 어디 집은 집이 아니라 개집이여. 그니까 네 집이잖아. 개집이라며. 아 그러네. 뒤질래?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옵티파인. 이게 뭐야? 옵티파인. 아 그냥 저 옵티파인이 그냥 그 파일에 있어. 그 받은 거 셋 중에 하나 있어. 아 일단 그 저 댓글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 듣고 하면 돼. 못하면 형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비응신. 비응신. 실행 훌쩡. 야. 어리버리 조금 까는 중. 왜? 아이디? 그 뉴욕 거기다 쳐놓을게. 아니 여기서 알려줘야 돼. 아 그냥 알려줄게. 대문자 CC랑 그냥 거기서 이제 L A R P E. 소문자로. A R P E. 됐어. 맞지? 어. 얘 지금 근데 그것 좀 알려줘야 돼. 얘 얘 그 그래픽 알려주고 들어오는데. 오. 제가 하고 있어? 열봐. 옵티파인 여가면 설치할 필요 없냐 원래? 어 그건 설치 안 해도 돼. 그냥 네비 넣고 일단. 그거 그냥 파일에 이동하면 돼 있다가. 잘 들고 있어? 기다려봐. 지금 걔 잘되고 있긴 해. 댓글에서 걔가 설명 진짜 잘해놨어. 뭐 먹을래? 취지가 있다고? 뭐야 아주. 아 이거? 오 막 뭐 다운하고 있어 지 혼자. 그러다 C 게임 종료. 어제 짓던 집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과 먹어? 아니요? 안 들어가지네? 안 들어가지네? 못 보여주겠다. 와 저 크리프 따지면 X 된다. 진짜로. C봐. 오토파인 필요해요. 근데. 그건 실행 안 해도 되고. 그냥 되던데. 이번엔. 또. 그냥. 또. 또. 아 일단 형 기다려봐. 파인이랑 메코 내가 찾아갈게. 기다려봐. 나 지금 얼굴이 객하고 있으니까. 메코 디코 초대 받아봐. 세 번째 받은 디코 초대 받아봐. 형이 그 파인 초대해봐. 디코로. 디엠엠스 버전. 오케이. 뭐? 파인 초대해봐 파인. 아 목소리 개 커. 파인 초대하라고. 목소리 안 들려 나. 뭔 목소리? 니들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왜? 왜 안 들려? 니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리는데? 마크 소리는 들려? 어. 다시 들어와봐. 왜? 어? 여기. 안 돼? 어 지금 준호도 삽입 완료. 파인. 퓨리도 그거 추가해주라. 어? 초대해줘 초대. 저거 마크. 아 퓨리 카레페 말고. 카레페 말고 퓨리. 2K. 목소리가 안 들려. 어? 퓨리 2K. 퓨리 치고. 2K. 어? 몰라 나는. 쉐더 2K 이거 따라한 거 아니야? 몰라. 새끼. 주너 새끼. 야 소리가 안 들려. 아 털이 안 들리네. 아 털이 안 들리네. 방장이 잘 뜨네. 트위치 긴말. 트위치 긴말로. 야 이거 모드스에다 이거 넣는 거 알집 풀어야 되냐? 어? 알집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풀면 안 돼. 알집 상태로 넣는 거지. 아 주누야 그 디코 초대 받아. 초대했으니. 좋아 왔네. 야 파인. 파인 초대하라니까 메코 여기다. 사운드 안 들려. 아이 넌 탁처럼 메코 그냥. 태국이 뭐 좀 봤어 벌써부터. 파인. 형 아이디 이거 맞나? 형 이거 초대 받아봐. 아 기다려봐. 아 형이 아니구나. 어제랑 똑같이. 형 친추 받아봐. 디코 친추. 아 주누야. 어. 어제랑 다른 서버야. 그니까 뭐 다운받아야 될 거 있어? 아니 없어. 아니. 근데 이거 하면 그냥 그래픽이 뭔가 더 이뻐지는. 어 나 그거 해줘 그럼. 파인 받았어? 야 너는 소리 안 들리지? 다른 월드래 다른 월드. 제혁이 형 들어가 있어? 파인 안 뜨지 왜? 다운로드 하고 있어. 나도 그거 다운로드 할래 어떻게 해. 아 파인 기다려봐. 형한테 그냥 1대1 걸게 내가. 반가워. 빨리. 내가 일단 다 초대할게 이제. 아 이렇게 했어? 어 이렇게 초대했어. 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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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지게 다운로드 좀. 어 노예 너무 늘어난다 지금. 아 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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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다. 좋다 좋다. 좋다. 어 매우. 이 게임이지. 이 게임이지. 어 뭐야 안녕하세요. 하현. 하현. 사완아 어제 내 패션쏘 어땠어? 어제 네 패션쏘? 어. 좀 화날뻔 했어. 패션쏘 미친새X인 줄 알았어. 아 네. 그 준우가 그 초대했으니까 그 초대 받고 들어와. 어제처럼. 아. 오 챙겼다 챙겼다. 오케오케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그냥 오늘은 또 트롤을 하면 파인이 널 죽이러 갈지 몰라. 오우 오우야 어제 트롤은 내가 아니고 니가였지 미친새끼야 그냥 어제 기도가 개연시위했는데 부상하지도 않냐? 나는 그냥 옷만 갈아입었어 어제 아 그거 맞아 야 오늘은 누구 중 한 명 트롤하면 쪼나이 뒤집니다 오 그거 좋아요 그거 너무 좋은데? 그거 너무 좋은데? 그냥 그런 거 너무 좋았는데? 상현이 죽여버려야겠다 설마 나 뭐 하려고 했지? 아 보다 나 유리케어 하려고 했지 본문에 설치된 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치? 어 카르페 잘 되고 있어 지금? 거의 끝났어 마지막 단계요 어 나이스 잘해 재혁이 형 난 그 링크가 저기 있네 거기 있지 저기 있지 음 여깄네 준아 그 댓글에서 그 어떤 새끼가 설명 잘해놨어 왜 새끼라 했잖아 댓글까지 보고 싶진 않은 거 알지? 어? 아니 그거 설명 없으면은 그 설명 없으면 보리중에 초대가 없대 어? 초대가 안 왔어 뭐야 파인 초대 이상한 거 있어? 초대 보냈는데? 내가 퓨리님 닉네임을 퓨리 아이디 맞잖아 이거 퓨리 2K 퓨리 2K 이거 대문자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문자 없어 얘기 다섯 문자야 알아? F U R Y 맞나? 어 Y Y Y 2개 아 Y 2개네 됐어 됐어 Y 2개잖아 이 멍청한 새끼야 아 맞네 Y를 하나 줘가지고 나 움직이게 한다고? 미안 살펴가 좋지 뭐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왔어 들어왔구만 볼 그니까 어디야 어디야 우리 좌표가 백오.. 백오십 백오십 Y는 칠십에다가 X는 Z는 450 야 무한물이 아닌데? 물이 말랐어 어디 우리 물? 어 무한물 뭐라면 다시 만들어놔 그럼 만들어 아 야 쉐이더는 따로 깔아야돼 저거? 아뇨 안야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그 다운 3개 중에 하나야 아 여기 이건가? 아 이건가? DMS 이건가? 어 그거를 그 쉐이더팩에 넣으면 될 거야 태용이 형 형도 쉐이더 했어? 난 했지 쉐이더 없으면 안 해 어 이거 해야 그게 있어 쉐이더 없으면 안 해? 응 쉐이더 뭐 따로 만질 거 없이 완료하면 되지 어디? 어 자 그 설명 듣고야 알아서 하면 돼 된거 같애 나 확인하고 올게 X 몇이라 했냐 성현 네가 아까 X 150 야 성현 나 갇혔다 여기 어디 꺼내줘? 아 이거 보시면 아까워 아 이렇게 탈출해야겠다 오우 오 개이뻐 야 이거 전체만 어떻게 하냐 그 마우스로 늘려야지 마우스로 아래 오 예쁜데? 라인크래프트가 얘 빠져버렸어 아 봐봐 카르페 존나 빨리 되네 잘하네 이거 하면 할만해 카르페 그거 들어와 이제 그거 세번째 그거 어제 들은거 카르페 카르페 이 신기 좀 똑똑하네 오 이거 예쁘네 오 야 근데 왜이렇게 끊긴 끊기는 느낌이냐 이거 처음엔 좀 뜯겨 처음엔 아 그래? 초반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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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반넥 오케이 들어가면 이제 누나 왔냐? 야 뭐할 문 좀 만들어줘 요 앞에 어? 이거 그냥 일자로 깔게 딱 아 뭐야 아까 멋있었어 아냐아냐 어 뭐야 나 초방당했는데? 그니까 물에 장벽을 만들게 그냥 아 그것도 괜찮겠다 물에 장벽 괜찮다 아니 그 그 문을 물로 할래 문? 나 왔어 어딨어 그거 옛날에 썼는데 문물 어때 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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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타치 아니야? 그냥 문물로 하자 문물로 해줘 나 무슨 집 들어갔어 뭐야 여기 뭔 집 거 거 거 버린 집 아 저 처음에 그 파인 파인 처음 집 파인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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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디로 가야돼? 어 존나 예뻐 그 X는 150 그 Z는 400 그 그 뭐지? 우리 집에서 바로 보일텐데 그 큰 섬이? 우리 좀 산 꼭대기 올라가면 보여 등산하고 있어 저 증산하는 퓨리 보인다 퓨리야 같이 하자 등산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같이 손잡고 와 손잡고 와 오 예쁘네 뭐 퓨리 벌써 다 있어? 어제 형부터 다르네 그냥 스케일이 뭐 똑같은 거야 똑같은 야생이야 아 그니까 어제는 진짜 그냥 집도 아니었어 아 일단 거기는 마을이 이미 있는 건데 여기는 마을이 아예 없었어 그냥 우리가 처음이야 산아 비가 없다 여기서 나 떨어지면 죽는다 와 와 어제는 그냥 기도가 불쌍해서 그냥 어제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그냥 기도했어 그렇지 기도해 버렸어 그게 다야 사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고기 오면 줍니다 왔어요 왔어요 아 다 똑같애 오자마자 고기 와 나 필요 일로와 필요 일로와 존나 이번에 스킨은 뭐야 이거 꼼돌이 스킨이네 힙합 꼼돌이 일로 일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 지금 떨어지면 죽는데 아 그래 어 너무 불쌍한데 이거 아 일로와 일로 계단 택받아 먹어 카르펜 어딨어 어 뭐야 여기 상상이야 카르펜 같이 온다 하지 않았냐 둘이 오오 뭐야 여기 우리 집이여 우리 집이여 오 풍수질이 뭐야 땅바닥 지금 설치중이고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줄눈 너 쉐이더 아직 안 깔았지 야 풍수질이 풍수질이 상으로 재혁이는 쉐이더 깔았지 어 오 풍수질이 뭐야 여기 재혁이에게 그러면 이제 그것 좀 내릴게 야 맥호 야 오토파인 깔아야돼? 오토파인 안 깔아도 돼 실행 안해도 돼 열어봐 나 이거 나 이거 떨어지면 죽냐? 아니 까이징 깔아도 되는데 실행을 안해도 돼 떨어지면 죽냐? 여기 유리로 이렇게 재혁 어딨는데 나 너네 머리 위에 어 안녕? 어 여기 여기 물로 물로 딱 들어와 물 맥호 쟤 들어간다 쟤 나 속으로 어 물 어 물 이리 와봐 맥호 이거 물로 채워봐 이게 뭐? 이거야 이거 줄게 양동이 줄게 어 성현아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나 지금 가고있어 아 시헤더 다운했어? 어 시헤더 다운했어 지금 산타면 되지 어 빨리 와 막아봐 아 미안 어리부리 깠어 아 잠깐만 잠깐만 막지 말아봐 응 재혁이 좀 똑똑하네 저 쉐이더 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우린 쉐이더 그냥 별거 없던데? 아 약간 꼬였어 아 별거 없던데 우리가 초반에 좀 꼬였어 야야 도요가 이거 모암물 좀 모암물 좀 만들어봐 어 나도 그거 떴는데 뭐 컴퓨터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 없다는 마인드로 했어 어 뭐야 야 좋아 봐 그거 마인드 어땠어? 마인드 상타치인데 난 딱 그 마인드로 했어 내 컴퓨터 아니고 뭐 고장나면 뭐 나 봐라 그것도 인정이야 야 상현아 나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뭐야 처음 왔어 두 번째 도착이야 아 두 번째 아니구나 처음이구나 왔어 상현아 저거 뭐야 저거 한 번 남았어 아 꼼수 쓰려고 근데 이거는 뭐야 다이빙이야 다이빙 됐다 이제 간다 저거 물 맞지? 나무 뭐 나무 뭐 나무 사이에 내 안으로 들어와 아이 짜 좋았다. 야 왜 걸고 가봐. 아 그냥 걸어갈래. 그냥 안전하게 와. 그냥 집. 산 내려가서. 아 근데 한 바퀴 쭉 돌아갈래. 물 문 만들어달라니까 메코야. 물 문 부터. 물 문 바로 만든다. 물 문. 물 밑에 표지판 설치하고. 맞나? 그 물 밑에 그. 아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 엘리베이터 말하는 거 아니야? 물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고. 물 내베이터. 아 형 빨리 이거. 재혁이 와가지고 재혁이 그거. 일 내려야 돼. 나 뭔 일 해? 형 일할 거 딱 알려줄게. 응. 일할 거 제 옆에서 치다마리 해주시면 돼요. 오우 상타치. 응. 그.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어요. 오우 상타치. 어 뭐야. 어 개머네. 이런 거 좀. 뿌리야겠는데 이거. 어 이게. 여기 맵 끝이야 여기. 아니지. 아니야 맵 끝 없어. 어디. 자 여기 왔어? 아 왔던. 아 탱크 형님 침대 더 설치해야 되네. 아. 어떻게 넘어가. 저런들 와가지고 침대 더 설치해야겠다. 입구 어디야. 입구 있어. 약간 느낌이. 어 어 어. 뭐야 이거 면도리야. 들어왔어? 그냥 돌이네. 들어왔어? 어. 어딨어? 물문. 타워가 아니오. 쟤 여기 어딨냐. 여기? 나 바자 있어. 들어와봐 우리 집까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올라와봐 일로와봐. 일단 여기 한 번 자. 오 방 앞에 뭐야. 여기서 한 번 자 빨리. 싫어. 같이 자자. 그건 좋아. 뭐 됐어? 어. 리스폰 됐어. 일로와봐 이제. 형이 이제. 형이 할 일 이제. 일로와봐. 이 돌 뭐야 근데 이거. 뭐지? 무슨 돌이지? 아 너무 좁아. 어제 기도가 팠던 것처럼 해서 타줘. 아 이따 하려고. 이따 하려고. 이따 하려고. 아 이따 하려고. 자. 당신이 할 일은요. 자 이거랑. 일단 까빠. 저희 까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그리고 고기. 그리고 타이어 곱갱이. 이거 가죠 그럼. 아 이거 뭐야 이거. 맥고 미친새끼 뭐해. 자 일단 그걸로 뭐를 해야되냐면. 너 이거 먼저 내가 줄게. 이거 아까 오면서 먹었다. 자 일단 들고 따라 들어와봐요. 따라 들어와봐요. 싫어. 아빠 빨리 들어와봐요. 아 빨리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 들어와 빨리. 야 물. 아 빨리 들어오라고. 가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으아악. 으아악. 어 양동이 줘봐. 자. 제혁씨 가릴은요. 일로와보세요. 어딨어 어디갔어. 안보여나? 어디갔어? 아 그래. 나 자꾸 안보이는 버그가 있다. 다시 돌아왔어. 어디갔다. 일로와보세요. 딱 보여? 다 당신이 할 일은. 예쁘다 이거. 저희는 돼지 건들지 마시고요. 건드려도 돼? 아 건드림 형은 진짜 다 형 쫓아봐. 아 그래? 당신이 할 일은 하얀색 보이죠 하얀색. 위에 하얀색 이거. 저거 무슨 암이더라? 저거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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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저거 존나케 해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할때 쓰는거지 저거? 저거 인테리어 인테리어. 초다 캐울도 좀. 됐냐? 메코? 이 캐울도 브리핑이 안되되니까. 메캐 오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되! 그거 캐울도 그.. 왜져래? 왜저래? 메코 이렇게 계속 트롤해. 뭐해Call의 게임. 됐잖아. 된거 아냐? 밑에가 뚫려있어. 기분 나쁜데. 내가 지하 이것 좀 더 넓혀놓을게, 구멍 좀. 쟤가 왜? 아, 기다려봐. 야, 해줄까봐. 쟤가 지루하면 말해. 내가 가서 좀 놀아주고 올게. 지루해. 아, 지금은 안 돼, 아직. 아, 그래. 양동이 줘봐. 아니, 하난만. 3개 있어놔. 재혁이 형 들어갈 때 이거 포지로 들어가야 되지. 어. 양동이 하나만 줘봐. 왜? 일 좀 하게. 아, 시발. 너 3개 있지? 2개 있지? 아니. 없는데? 없다고? 야, 이게 물문이야. 너 또 바를 거 없어. 물문 만들었어? 만들긴 했어. 만들긴 했는데. 내가 판단해줄게, 보고. 니가 얼마나. 내가 물문 박사요. 야, 메코. 이렇게 하면 되냐? 근데 이거. 아, 이거. 이걸로 뭐 만들어? 이걸로 발광석 만드는 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나 생각이 있어. 뭐했지, 이게? 더 만들어야돼. 물문 이거 벽에다 해도 될 거야. 그냥 여기다. 이런데. 벽 하나 설치하고. 아, 나 이거. 내가 이거. 물문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만들어봤거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메코가 했을 때 물 넘쳤거든. 이거 이거. 아,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물이 안 넘쳐. 안 흘러. 이거 봐봐. 메코 미친놈아 봐봐. 미친놈아 봐봐. 미친농. 깨달았어? 좋네. 아, 이거 석영 이거. 뭐야, 위에 붙은 거 극혐인데. 개기가 힘들어져. 저거 사람 둘만 들어왔으니까 내가 집에 더 만든다. 어. 어, 뭐야. 개 끈적해. 지혁이 형, 내가 이거 빡대가린 건가? 왜 안 되지? 어, 그거 살짝 힘들어. 저 빡대가린 거 살짝 힘들어. 저 이해. 어, 뭐야. 비디오 설정에서 쉐이더 팩이 안 나오는데? 아, 저 야 끄딱. 우리 루투다. 응. 그냥 딱 보고 하면 돼. 설정에서 리소스 팩 아니야, 리소스 팩? 리소스 팩이 아니에요. 아니야, 리소스 팩 아니야. 딱 마무리한 자의, 마무리한 자의 여유. 딱 그냥 따라하면 돼. 아, 이 두 개 깔아놨어요. 저 진짜 똑똑해야 바로 돼. 내가 보게. 나 이거 좀 짱 나는데 이거 언제 배꼽? 배꼽님. 야, 근데 이거 켜가지고. 왜? 이거 켜가지고 뭐 만들어? 제이크로. 켜가지고 벽 만들, 그거. 블럭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테리어. 아, 그래? 우리가 생각이 없는 거야, 다. 어. 너는 없는 것 같긴 해. 오호. 예리했어? 좋아. 이런 거 어땠어? 괜찮지. 야, 뒤져 그냥. 왜 괜찮아, 새끼야. 안 깨 못띠? 지하 가는 거 좀 편하게 해줄게. 좀 넓게. 돌아갈 때 길을 얻어버리면 어떡해? 그거 돌, 가면서 돌 설치해. 내가 그래서 돌 여덟 개 줬잖아. 아, 그러라고 한 거야? 그거 갖다 버려준대. 이거 뭐예요? 빨리 봐요. 응? 이 방법이 있다. 형아, 나 데리러 와라. 나 길을 잃어버리면. 아니야, 아니야. 아, 길을 잃어버리면? 어, 같이 길을 잃어버리면 입구에 서서 나한테 위치 알려줘. 어디고 들어오라고? 파이? 아, 잘못 줬어. 미안.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이거. 나 뭐 보냈냐, 한데. 뭐 이상한... 오, 야. 뭐 야동 보낸 것 같은데. 그래? 받아서 봐. 지옥 소리 좋네. 노래가 참. 지옥 소리 좋아. 그래, 얼큰이 만나면 튀어. 웬만하면. 얼큰이, 얼큰이가 뭔 줄 알고. 오버로드? 어. 오, 따그라들어. 어땠어, 어땠어. 오버로드 어땠어. 바로 알아듣네. 어, 재혁이 바로 알아듣잖아. 나, 내가 너무 간과했다. 그래. 재혁이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 새끼는 원래 막 때리나? 어. 어, 그 새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쏴. 근데 여긴 좁아서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아까 한 번 보긴 했어. 아, 만났어. 아까 한 번 보긴 봤어? 그렇지, 존나 찼어. 좀 존나 무섭긴 했어. 왜 그래? 뒤진 사람 있어, 그래서? 없긴 해. 바로 도망갔지. 상현아, 너 고기갱이 벌써 다 쏘는데, 나? 야, 왜 뭐야. 트롯갱이? 어. 야, 조용, 너 어딨어? 배달해 주러 갈게. 나, 나, 나 지하. 나 지하실 널 피고 있어. 그냥 다이아로 줘봐. 고기 좀. 다이아 없어, 우리도 다이아 별로 없어. 고기 좀 줘, 고기. 나 고기 없어, 나도. 고기 빵기야지. 다이아 캐어 다니는 사람 누구야? 다이아 없어, 다이아. 다이아. 아, 네? 주노 가면 되겠다. 응, 주노 가면 될 것 같아. 개꿀. 야, 메코 나랑 동물 잡으러 가자. 기도 내려와서 계단 만들라 해. 야, 메코 따라와. 글라이트에 기도가 못한대, 지금. 오, 괜찮네. 야, 여기다가 아래다가 내가 더 해줄게. 아래 블럭을 또 꾸미는 거야. 소리가 이쁘네. 발광석을, 발광석 하는 거지. 어, 그렇지. 뭘 좀 안 해.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알려라, 알려라. 저거 캐고 싶은데. 아, 주노야 캐기 너무 어려운데? 아하, 지금, 지금 힘들다면 이게 미래를 꿈 못 꿔요, 우리. 노노노노, 지금 두 세트만 돼. 상탈치? 됐냐? 상탈치? 안사남은, 안사남은 뭐야, 안사남? 짱, 그거야. 꾸미는 거. 안산에서 나오는. 이게 뭐냐, 이거? 속양이야, 이거? 어. 이거 속양으로 한다고? 와. 너무, 너무. 비싼데? 어, 쉬봐. 백옥이 딱히다, 이거. 뭔 소리야, 지금. 석염을 좀 쓴다고? 야, 석이형 이문이 어때? 와. 아, 네. 현석이형 처음 보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이현아. 여기까지만. 위주만. 아까우니까. 어, 왜 데려건대? 에세이 뭐야, 에세이. 에세이? 몰라. 파인코드야, 파인코드. 와, 이거 무리장벽 이쁘다. 야, 쉐이더로 저거 보니까 간지나네? 어. 우리 쉐이더가 무리 이뻐. 아, 쉐이더도 좋은 게 많아? 어, 쉐이더. 존나 많아. 많아. 아, 막 블록같은 것도 막 바뀌는 거. 아, 야. 그것도 많네. 그거는 또 다른 거야, 쉐이더 아니야. 아, 그래? 이거를 이렇게 메꿔놔야지. 아, 너무 무서워. 캐다 죽을 거 같애. 근데 응급이 많네. 일단 입구는, 입구는 안 상했다. 입구는 펄펙트하다. 펄펙트하지? 아, 필요하다. 또 스킬이 바뀌어 있을 수 있긴 분. 어제, 어제 했던 거 아니야, 어제? 야, 발광석 도와줘봐, 파인. 수나 됐어? 다 스키 해줄게, 다. 나 안 할려고. 아, 그냥 근데 안 할래? 그거? 쉐이더? 아니, 이거 쉐이더팩을 내가 만들었어, 나는. 뭐라는 거야? 그거 알찍 푸른 거 아니지? 야, 수나 쉐이더팩 네가 만들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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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찍을 풀었답니다. 알찍을 풀었답니다, 여러분. 오케이. 알찍 풀면 안 돼. 딱 그대로 놔야 돼. 수나, 그리고 쉐이더팩 풀어서 네가 만들면 안 돼. 아, 그건 상관없어. 아니야, 상관있어. 비용신. 야, 야. 야, 야. 야, 나 집 갈게. 나 다 썼어, 오케이. 야, 다시 배달시키러 갈게. 아니, 아니, 배달을 올 필요는 없는데, 사실. 아냐, 형, 더 이래, 형. 더 이래야 돼. 아, 한참 부족해, 형, 지금. 아,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시바 길 잃었어. 나 어디로 나가야 돼. 왜 저래. 내가 데려갈게. 어, 뭐야. 진짜 깜짝아. 오, 뭐야. 잘 안 돼. 어, 누구 온다. 이쪽 온 거? 맞아, 맞아. 맞아. 어, 발광석 왜 이렇게 이쁘냐? 길발발네.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 야, 얼큰이 있다, 여기. 여기 뭐하는 데냐. 어, 야, 얼큰이 있다, 여기. 얼큰이 어디 있어. 나 내 주변에 있어. 소리 졸려. 여기? 위치, 위치. 좌표, 좌표, 좌표. 어, 일단 작게 놨어. 여기 좌표 25에 40. 제어가. 봐봐, 야, 왜 꼬 봐봐. 25에 40. Y는 말 안 했다, 그냥. 밀, 밀케개? 어. 이거 좀 이제 키우려고. 야, 니 거기 있냐? 스켈레톤 뼈? 제어가 빨리 가라. 나 이거 25거든? 있을 텐데 어딘지 못 까먹었어. 어, 얼큰이다. 나도 얼큰이 보인다. 아, 봤어, 봤어, 가져올게. 뼛가루? 어, 뼛가루. 가져올게. 얼큰이 반갑다. 40? 40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얼큰이 갑질 사라졌어, 시발. 소름. 야, 이거 그거 있는데, 맨날 탈포하네. 뭐지? 뼛가루가 없는데? 아, 거기 있어. 내가 쓴 건가, 나 이거. 근처럼 안 오면 돼. 근처럼 안 오면 돼. 내가 쓴 거야, 그럼? 이거 좀 잘못 갔나 보다. 그냥 가고 있거든. 25에, 어? 아, 여기 있다. 형, 오지마, 오지마. 어? 내가 철곡기 줄 테니까 더 캐고 와. 시발야. 너가 제대로 붓을 먹는다. 어기, 어기, 어기. 아, 좀만 더 하고 와. 아, 이거 진짜. 석이 형이, 석이 형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왜. 아, 이런, 이런 걸로 안 해. 아. 왜? 새 거 줘. 아, 이거 왜. 이것도 괜찮아. 새 거 줘. 안 하고 와. 갖고 올게, 갖고 올게. 아, 고기나 줘. 감자. 아, 감자? 이라고 와. 야, 이거 받, 이거 안 받아봐? 어. 통장, DEAL. 그래? 62이他的 기억에 들어 спорт as well. 저기요. 뭐야. 컷이 형. 이따가 많이 작업하 arbmy. eschmて coordinator, 존媽. высокой suits172, 쉬. 언젠가 뭐 impossible. اد ocean backup너. 몸. 시작. electricity. 크릴 문장. 퇴근 일찍하나요? 아이, shallikке 그럼. 오 마이 갓 아 됐다 아 다이곡갱이 쓸래 아 다이곡갱이 야 그 타이곡갱이 줘봐 메코야 배달시키고 올게 저거 야 이거 구조명 왜 안 바뀌어지냐 재혁이 형 구조명 켰어? 아니 나 그냥 기본 세팅 되어있는걸로 했는데 타이곡갱이 줘봐 저거 주거우게 오 얘 게마나 딱해야지 야 이 개 쓸끼야 왜? 아 메코 쟤 주거우게 해 재혁이 일하고 있잖아 어 인정 내꺼 다 썼었던데? 다 썼었던데? 맥코 지금 일을 얼마나 안한거야 다이곡갱이 풀이야 지금 거의 아 풀이라고? 와 야 나 그래도 반 썼는데 어 풀은 살짝 오버한거고 아 진짜 뒤집어였다 야 메코 야 재혁이 어딨어 다이곡갱이 배달시키러 왔다 동이 데려오자고 동우들아 어디 키울래? 동우들아 어디 키울래? 동우들아 어디 키울래? 아 재혁아 나 여기서 여기서 제가 뒤에 여기 다이곡갱이 풀어줄게 여기 재혁아 뒤에 어디? 여기에서? 여기 여기 좀 크게 가져가야지 아니 여기 떨궈려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자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하고 와 아 뭐야 렉 왜이래 렉 초발렉 초발렉 형평하게 만들어 맨날 계속 똑같은 얘기하네 그니까 다 똑같은 루트야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근데 지옥 이거 어떻게 갔어? 지옥 옵시..옵시디언 해가지고 봤지 어 뭐야 이거 만든거야 지옥은? 아 뭐야 개 이쁘다 쉐이더 인정? 준호야 쉐이더 됐어? 어 준호야 그럼 너도 일 내려줄게 이제 아잇 잠깐만 잠깐만이 아니야 준호야 미안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준호야 나가자 어 걔 빨리 캐지니까 기분이가 좋네 걔는 맛도 있다니까 응 아니 빨리 캐지니까 기분이가 좋아 우선 아니 거기 좀 누가 캐어라 니가 캐 시키지 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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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물이 이상한데? 물 이쁘잖아 이쁜게만 와봐 그걸로 야 야 조연아 그걸로 하자 개단식 농장 개단식 농장? 몰라 그거 소환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너 일할 거 줄게 일로 와봐 너 이걸로 고기 좀 존나 키워라 이거 주고 고기를 키워라고? 도끼로 해 도끼로 오늘 고기는 양고기다잉 아 왜 잡아 미친놈아 저거 왜? 잡지 말라니까 잡았어? 조석이 잡았어 아 뭐해? 뭔일이여 키우는거라니까 말을 했어야지 말을 했어 갑분싸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버섯 먹을 수 있냐? 버섯 개맞네 여기 버섯 못 먹어 버섯 수프로 만들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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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프로 해야 먹을 수 있냐 네 가까이 있는 양 살려나? 파인? 뭐? 가까이 있는 양 살려나? 어 살려나죠 아버지 빨리 말아 지금 다 죽였는데 다 죽이고 애기 꺼내는 것도 상탔지 은정 너도 만만치가 않다 조낙 당황성연 했다 어제 조낙 죽었을때가 존나 없게 어디? 용암에서 씹에 병신기 살았잖아 근데 살렸잖아 야야 조낙 어? 철탑이랑 철곡갱이 좀 아 나 이거 양곡이 많이 부여왔다 5개밖에 없구나 아 기다려봐 야 메콜 이거 어떻게 했어 근데 이거 이거 둘 있는 석영 어떻게 했어 그거? 있던데? 와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 내 그 뭐지 그 그 돌방 있잖아 거기에 철 있거든? 그거 가져와 내가 만들었어 어 이거 존나 이쁘다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아 된다니까 아 된다니까 어 뭐야 야 계속 끼워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해 이건? 몰라? 아 이거 맞다 꽃 꽃이야 꽃에 사는거야 이거 맞아 왜? 꽃 구해 꽃 꽃 켜 꽃 켜 꽃 켜하라 꽃 꽃도 켜? 그냥 싹창 켜 그냥 어 존나 이쁜데 근데? 꽃 키워놓으면 몰라 생각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버섯스프 어떻게 만들어요? 그 그릇 만들고 버섯 빨간색 버섯이랑 오 콘크리트 씨 그 뭐지? 갈색 버섯 합쳐야 돼요 존나 이쁘네 미친 내 거 저 버섯 키울 거라서 아 유리 색깔 있는 거 했어야 되는데 아 까비 색깔 있는 유리 인정 우리 염려 그 위에 네더 블록은 살짝 그냥 방식 그냥 방으로 해야겠다 방 방 광성현 야 야 발광석 키우 없어? 발광석 키우고 싶은데? 발광석 키우고 싶은데? 발광석 키울 수 있어 나 나무 존나 키웠어 발광석 좀 많아가지고 안 켜도 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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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여기다 만들게 울타리 인정? 인정 인정 울타리 많으려고 나무 키우는 중이야 야 얼큰이가 따라온다 좋됐다 얼큰이 얼큰이가 뭐 침 뱉는데? 어 침이 좀 뜨거워 따끔해 어 헬로우 시나트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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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트라가 호스팅해졌어 시나트라 땡큐 땡큐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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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낙 애쏘 야 여기 위에다 하는거 있어? 와 이거 진짜 같다 제이도페 이걸 이렇게 하고 왜 위에다 해? 밑에 판 만들어 놓구만 아 이거 밑에다 하면은 몬스터들이 그냥 넘어와 아 그래? 어 블럭 형식이라서 이게 그냥 넘어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아 이걸 다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흠 야 우리 그거 어딨어? 창고 같은거 창고? 저 집에 있어 야 얼큰이가 입구에서 대기 까고 있는데? 하 야 안 안한다 씨 형 이결 웰컴이 아 진짜? 이거 야 근데 계란식이 뭔데? 내 코 약간 약간 여기는 이제 양을 키우고 아 네드블락도 좀 많이 필요하네 여기는 닭을 키우고 여기다 봐봐 어? 기다려봐 어디에 어 여기는 양을 키우고 아아 닭을 키우고 아 야 그것 좀 박아주라 뭔지 알지 뭐 그것 좀 박아주라 뭔지 알지 아 그거 뭐 좀 이상해 깜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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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깜한데 박아야지 깜깜 켜야지 야 네더블락도 필요하다 네더블락 야 그거 땅 야야야야 메코 메코 이거 땅에다 말고 이거 위에다 해라 아 어 뭔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 말이 잘 통해서 좋아 안사나면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안사나면 필요도 없는 거 안사나 아무도 안사 아 아 어 준호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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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준호 갑자기 갑자기 준호가 미쳐버렸어 아 아 아 이제 어떻게 해서 잠깐만 이거 좀 갖고 와야겠다 아 뭐야 말이 안 통해 이 새끼 아 갖고 올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씨 기다려봐 철 주고 가 아 씨 아 철 주고 가라고 조용히 하라고 좀 아주 온다니까 아 재혁아 같이 캐자 거기에 일꾼 좀 많이 필요해 활 쏜다 누가 나 활 쏴 야 누가 나 활 쏴 쟤 얼마나 필요한데 사안아 얘가 나 활 쏜은디 뭐 구해달라고 어 분광 화살은 뭐야 준호야 뭐야 거기서 올라가는 중이야 왜 올라가 이유가 있단다 아 준호 또 이상한 뭐 계략이 있나 보다 또 나 믿는다 아 내가 고기 없냐 썩앤아 나 고기 좀 멤버 칼팩 야 고기 좀 달라 빵 케이크 어 케이크 만들 수 있다 나 아 재혁아 나도 일하러 왔다 아 아프다 어떻게 만들지 그거 안 먹었네 뭐야 뭐 뼈 부르신 줄 들렸는데 어 야 슬라임 있다 존나 이쁘네 슬라임 데려와라 키우자 빨간색 슬라임인데 지금 불났네 지금 빨간색은 죽여 어 멋있어 멋있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 이거였어 내가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 저것도 이쁘긴 한데 나 말하고 싶은 건 저거였어 재혁아 나 지옥이야 어 그만 알겠다 난 입장까지도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너한테 갈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난 오늘 살짝 새벽까지 해야겠다 메코는 나 왜 각? 나 남신도로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오늘 가자 호우 야 어디서 나 입구에 와있는데 오늘 그냥 성을 만들어 아 목장 상타치다 목장마저 인테리어가 좋아 황성애 나 그거야 입구야 어디서 나 입구에서 그 위에 보여줄게 얼굴 여기 여기 뒤에 형 뒤에 형 뒤에 이걸 왜 캐 나 이거 필요해 이거 구워가지고 하면 이뻐 이것도 이제 살짝 배도 부르고 이제 집중해야지 아 이제 배불러서 뭔가 더 잘 돼 응 아 난 집중할 수 뭐야 준호 왜 그래 또 아 준호 또 소샥이네 준호야 일 줄게 그냥 야 그거 횟불 좀 줄 수 있냐 어? 준호야 니 마이크 좀 작다 아 조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어 조비 좀 마라 아 야 동물 어떻게 데려오냐 근데 아 근데 어 뭐야 여기 어떻게 데려왔어 이 새끼 뭐지? 여기 위에서 걸어서 아 아 그러네 내가 안달아 동물 내가 데려올 수 있는데 차 좀 줘봐 아 니가 꾸미고 있을래? 먹을 거 없냐? 내가 동물 데려올게 니가 꾸미고 있을래? 아 아 아 아침 일단 아침 되면은 이거 가져가 이걸로 꾸미야 어우 씨 그리고 나 은 좀 줘 형은아 이거 받아 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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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철? 어 철 철 재혁이 뭐야 이 새끼 이거 봐봐 메코 왜 어 잠깐 스켈레톤 메코 이거 봐봐 야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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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쫓기고 있어 아아아아 나도 맞았어 아 맞았어 돌아갈래 먹을 거 아니죠 아 또 맞았어 아 먹을 거 먹을 거 먹으러 가자 재혁아 아 덤벼 와 재혁이 일 존나 잘해 왜 개 잘해? 아니 이거 봐봐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야야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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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나 피따길이야 나 피따길이야 이 새끼야 나 죽을거야 몰라 몰라 저거 먹으라고 재혁 일로와 어 잠깐만 이거 상자에 뭐 있나 보자 이럴게 아야 아 모래가 다 여깄네 아 어디 갔나 했네 어디갔나 했네 네더도 네더성형도 있네 뭐 아 네더성형 놓고 갔구나 아까 멍청해 야 집이야 일단 아 유리도 놓고 왔네 이러면 이렇게 냅두고 집 가자 아 피가 없다 지금 털도 놓고 왔네 아 메피 왜왜 재혁 이거 일 봐봐 석형 와 재혁이 상 주자 상 상 좀 줘야돼 아 몸 깎아 어 계단 오 이거 기분이 좋아 올라가면 형이 일 잘해가지고 해줬어 이거 아니 아니 계단 햇빛 봐라 햇빛 미쳤고 햇빛 존나 이쁘지 달 빛인가 달 빛이 이뻐요 밤이 이뻐 밤 밤 뭐 이렇게 밝아 난 잔다 난 잔다 난 잔다 잠자고 담요 어허허 먹을 것 좀 봐 저희도 그래 아 왜저래 주노는 주노 아 주노는 도대체 목적이 뭐야 주노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 내 캐릭터는 흫 어 야 재혁이 일 너무 잘했다 이거 근데 아 주노야 반갑다 아 아 왜 왜 나 진짜 밥 좀 가져올게 기다려봐 기다렸어? 응 뭐 이렇게 이상한거 아니야? 뭐여 진짜 바꿔줘 기다려 뭐여 뭔 문제여 나 유리로 이거 집찍고 있어야겠다 야 양둥이 있는 사람 내가 아까 양둥이 누구한테 다 줬는데 메코였나? 메코멘트 잠깐 만져야겠다 요 으이차 알람위도 하라고? 알람이 저 새끼 같이 안해요 내가 알람위를 알지 알람을 같이 해 그러면 또 안 웃고 오면서 또 형의 마음도 갖고 노네 민족 저기 어딨냐 뭐 무한물 왜이래 이거 뭐 저거 파놨어 이런 무한물이 아니지 아 무한물 끝났다 이거 아 이거 누가 물 망가나 틀어놨어 준다야 뭐하냐 야 준다야 물 좀 줘봐 일로와봐 아 물 고맙다 아 비쥐들 오케이 수니저씨 오케이 오케이 쟤가 뭐하고 있냐? 쟤가 뭐하고 있냐? 쟤가 어디 갔어? 쟤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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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물 2층도 완성 아 밥 좀 나도 밥이 없어 고기 고기 일할 사람 내가 할게 그냥 맥고 검 좀 줘봐 뒤에 고기 좀 개울게 고기 검 이거 최후의 보로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이게 목장이야? 어 이게 인테리어 예쁘다고 미친 새끼다 아 석이 형 존나 많아 지금 두 세트 있다 두 세트 맥고 내가 지금 뭐지? 네더랩 꾸고 있거든 형이 그거 해가지고 2층 좀 맥거나봐 나 이거 목장보면 해야되는데 아 그래? 목장보때 그럼 집은 좀 나중에 해야돼 어 2층 내가 갈게 그냥 뭐해? 야 고기가 안보여 고기 안보인다 근데 목장에 왜 동굴이 한마리도 없어? 지금 공사중이야 지금 아 그래? 나머지는 뭐하냐 지금 응? 나머지는 뭐하고 있어 나머지? 재혁이는 밥가지러갖고 주노는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파인은 뭐하지 알았네 파인 어떻게 똥만 똥 썰어봤어 어허허허허 야 고기가 너무 없다 여기 주변에 아 너 꽃킥할게 형 인정? 어? 유리 좀 이쁜유리로 해보자 저기 튤립인가 저거? 꽃 그거 씨앗을 구해서 키우는게 나을걸 아따 맛있다 알람아 서버 알려달라고 구라좀 치지마 자식이 절대 안아 나랑 지금 일본 아닌가? 어 해백색 오케이 알람 일본 돌아왔어 돌아왔구나 알람이 구라치는거 오우 저거 구라에요 저런거 해석지 맙시다 다들 어우 시원해 배가 피었어 배 또 채워야겠네 그럼 아니야 나 게임하고 옛날 시절로 돌아간다 게임이 먼저야? 어 밥보다 게임 먼저 오우씨 옛날 시절 더 옛날은 밥이 먼저였어? 아니 아 여기 꽃있네 빨간색 야 야 시발 또 다 죽였니? 나? 가까운 곳에? 아니? 나 진짜 존나 먼 곳이야 여기 시발 1000km 아 시발 근데 그 양 한마리가 진짜 중요해 그게 희망이었는데 아 저기다 양 한마리 찾았다 언제 내려가 이거 난 잘못이 없어 넌 배고파 형 나도 배고파 나 고기 10개가 들고 가는 중 다 양고기야 근데 지금 뛰질 못해요 지금 재혁아 영원 모래 좀 아 뭐해 나 피 없어 재혁아 이제 고기 구애어라 안 먹고 있어 이 새끼 자세가 안 돼 있네 뭐? 미안 뭐라고? 이때까지 재혁이가 한 게 있으므로 오케이 밥은 먹어야지 인정 야 석탄도 좀 부족한데 이제? 둘 내 캐릭터 밥 좀 줘라 파헨 석탄 좀 들고 와줘 우리 석탄이 없다 석탄이 없어 석탄 석탄이 없어 석탄 석탄은 네가 개 직접 오오오 그렇게 나와버린다 야 난 내 할 일 있다고 야 난 내 할 일 있다고 아하 야 영원 모래 좀 키워라 아 이제 제작 방법이 다 나오네 빨간색 유리 어때? 메코 어? 빨간색 유리 상터치야? 별로야 이미 해버렸는데 야 나 사실 파란색 없냐? 파란색도 있긴 해 근데 빨간색 유리 어땠을까? 집 야 놔둬봐 그냥 빨간색 유리는 아 일단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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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야 가족 한 명 왔다 뭔 소리야? 빨간색 유리를 집 일단 제일 이뻐야 될 때가 여기니까 일단 그 짐 문 앞에다가 빨간색 유리 박아놓을게 이게 색깔이 맞네 아아야 뜰지마 나 피 1이야 밥 줘 나도 피 1이야 오? 빨간색 유리 어때? 야 데려왔어 오케이 야 그것 좀 줘봐 지금 별로 안 예쁜데 깔아놨으니까 어떻게든 꺼버릴려고 울타리? 야 나 고기를 안 구웠구나 모르고 야 나 고기를 안 구웠구나 모르고 석탄이 없는데 우리 석탄이 없는데 우리 석탄 맞는데 없어 우리 지금 빵기야 빵기 나도 줘 야 나 고기 구웠냐? 아유 이래 이 씨 어? 거기? 석탄이 없어서 못 구웠고 있어 여거 빼서 아 석탄 아예 없구나 석탄이 없으면 야 노란색 유리 빨간색 유리 둘 다 있어 지금 이 두 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양 밀어봐 아이씨 야 이거 무슨 시에 봐 아 내가 설치할게 별로 티 안난 별로 티가 안나는데 아 그래서 이쁘다 오 젊나 이뻐 뭐야 어? 어? 3타치? 오 나 지금 반했어 반해버렸어? 반할 정도야 어 아 너무 많이 이쁜데? 왜 꼭 바닥을 그냥 나무로 할래? 어? 바닥 그거 사물하게 석양 느낌 나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쁘다고? 많이 이쁜데 나는 메이엠 유리래 일단 회색 유리 한 번 해봐야겠다 회색 유리는 뭘까? 야 여기 크리퍼 있어 밝은색 유리가 이쁠 것 같은데 야 성현아 크리퍼 따라오는데? 어 회색 유리는 좀 별론 것 같긴 해 아 이거 크리퍼 터트리면 나 형 죽여버릴거야 아니 근데 크리퍼가 나 따라오는데? 어디야 우리 집이야? 집 구경하는데 저 새끼 손님이야 아 진짜 가까이 가서 말 걸어봐도 돼? 말은 걸지마 가까이 가지마 그 싫어해 아 약간 혼자 좋아하고 약간 낯가려 낯가려 아 뭐야 하나 낭비했다 물로 고기 좀 줘봐 야 모래 구우면은 사암 되냐? 모래 구우면 유리야 아 모래 구우면 사암 어떻게? 그냥 사암은 사암은 모래로 그냥 합치면 돼 모래 네 개 모래 네 개 아 아 합성이야 그냥 어 주눈 하나만 더 줘봐 주눈한테 뭐 더 짐 맞는다 하나 더? 나도 없어 이제 아 진짜 크게 없네 원래? 컴퓨터가 원래 다 안 좋아요 어 양 일로와 어 야 어디였지 거기? 뭐 지하? 어 일 더 하고 올래? 아이씨 주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눈야 뭐 메꾸고 있네 괜찮아 효과 별로 없다 그래도 지하로 가는 길 어디야? 지하 거기 거기서 우회전 여기? 여기? 자회전 여기? 거기서 우회전 여기? 아 여기? 어 잘 가네 왜 돼지 여깄어 돼지 어디? 돼지 잡지 말아봐요 아니 그 돼지가 아니라 좀비 돼지 좀비 돼지 알람이 욕하는 줄 아는데? 서버 알려달라고 씨 버러지 새끼 아 아 아 아 아 버러지 성현 너무 심한 욕을 하는데 알람이 야 탑 좀 줘봐 왜 나 알람아 기다려봐 이게 몇이지? 알람아 그 친추 받아 봐 뒷코 친추 알람 알려줄게 욕을 하냐 야이 들어오라고 양 개자식아 들어오라고 어디가냐고 우리 양이랑 대화를 한다고 파인 양이랑도 대화를 해 트윗하는데 오라고 야 알람아 어 트윗하는데 알람아 할거야 지옥몰에 밟을 써서 그런거 아냐 알람지 알람아 정품이지 정품이지 그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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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아 너 닉네임 알려줘 닉네임 아이디 알려줘 야 우리 잘 피해주자 메코 사나 넘는거 같다 알람아 1.12.2지 어 1.12 어 맞아 근데 빨리 교미 시켜야 돼 그래야 그거 막 몇마리 더 나온다고 파인 알람이 저거 소재주라 니가 해봐 저거 있어 어떻게 알람 아 됐다 아 여기서 그냥 추가? 인바이스 어 됐어? 됐다 이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생겼어 알람아 이거 캐슬 깨면 이제 아마 쟤 교육할걸 어? 알람아 너 초대했거든 어? 알람이 그 어떻게 두르 어떻게 들어가야냐 여기있네 어 나왔다 나왔다 야 맥고 나왔다 아기 릴름스에서 알람아 전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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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들어왔냐 납ні 냅둬 냅둬 냅둬. 저 저기서 춤추네. 알람아? 들어가는 중. 어 알람이 들어왔다. 어 이 스키 원하네? 어 알람아 와라. 빨리 1조 시키기에 좀 기쁘다 너 때문에. 기생냥 왔는데. 알람아 여기 좌표가 X는 150, Z는 400. 나 뭐.. 나 피 없는데 나. 아 우리 석탄이 너무 싫어하다 지금. 나 지금 그래서 석탄 깨고 있었어 밑에 내려가서. 오오. 말을 안 해도 일을 한다 이제. 약간 이런 거 원래 센스 아닌가?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우리도 없어 지금 망했어. 이런 거 센스 인정하지? 아니 석탄만 있으면 먹을 거 바로 꿀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깨고 있다고. 상현아. 어? 오 얘 바닥 뭐야? 주노 맞아 일을? 유리 뭐야? 주노 감동이었다 방금. 유리가 이쁜데? 유리 어디? 정면 존나 이쁘지? 태양이 형 나 저거 나무종 그거 형 들고 있는 거. 어. 뭐? 그 나뭇잎. 나뭇잎? 유리 그 색깔이 잘 맞지 않아 이거 근데 빨간색 노란색? 그거 메인형 색깔 아니야? 나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아니 진짜로 파인 와서 봤어? 못 봤지 아직. 봤는데 메인형. 봤잖아. 아 파인 저거 그거 없지? 그거. 쉐이던데 나도 보여 나도. 아 그래? 존나. 존나 이쁘지 않아? 뭐라고요? 삑삑거려 저거. 이거 엘지아에서 아크형 이랬잖아. 응. 쉣. 이거 했다. 고난한 컴퓨터 뺑뺑이 돌려요. 와. 엑스 150?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거 말해줘야 된다고. 똥컴. 알아야 된다고. 야 이 돌집은 누구 거야? 돌집 그거. 내 거. 개인적으로 쓰는 창고인데. 아 개인 창고 안돼. 같이 써야돼. 근데 여기서 니들 쓰고 싶을 때 써? 어 비 온다. 비 온다. 야 위에 치우고 있어? 뭐라고? 위에. 2층. 야야. 소낙. 2층 2층. 소낙. 이거 가져와 속탄다. 41개 있네. 어 좋아 좋아. 나 먹을 거는 돌아. 먹을 거 왼쪽 밑에 있어. 알람아 또 뒤졌네. 야야야야야. 거기 누가 가져갔냐? 거기 없는데? 거기 없잖아. 누가 가져갔는데? 거기 다 탈렸는데? 누가 봐도 준 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안 물어볼게. 어 뭐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 농장 어딨어? 농장 보고 싶어. 농장 1층에 있어. 농장 아래에 있어요. 아직 만든지. 만든지 별로 안돼가지고. 녹창 별로 안 이뻐는데. 아직 안 예뻐 아직. 나중에 이뻐져. 뭐야 왜 스킬레톤이 여깄어. 아 내 탭. 동굴이야? 어? 입구 입구 입구에 있는데 스킬레톤이. 아 먹으러 가면 되겠네 그럼. 먹으러 왔어. 태팅 어떻게 졌지? Y. Y 안되는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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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여기다 넣어야겠다. 형 알람은 내가 데려올게. 거기 어디 있어 장현아. 거기 누가 빼갔다니까? Y는 별로 안 중요해 알람아. X 세트로만 하고 찾아와라. Y는 더 높이라서. 석탄 다 넣어놨어. Y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Y를 먹고 있네. 나무 있나? 바깥에 많아요. 오케이. 그 캐시 해야 돼요. 아니 석양으로 뭐 할까? 아 석양으로 저거 벽 쳐야겠다. 집을 만들어야지. 벽 쳐야겠다. 2층에다 벽 치기 그냥. 2층 집에서. 2층 방 만들었거든 하나. 이걸, 이거에 벽을 하면 되겠다. 뭐. 야 반절 어떻게 나누더라 이거? 왜 이러고. 기둥아 그거 줄무늬 하지? 줄무늬 하지? 예쁘게 만들어봐 예쁘게. 집은 중요해. 아 방이야 방 어차피. 그냥 2층 방 2층 방. 아 방이야? 빨간색 유리여야겠다 여기.